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다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동의의 분노와 욕은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장인 거 아니에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런 거 주세요. 종교는 사기다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종교가, 못된 종교인들이 사기치는 방법. 사기성? 아니면...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사기라고 하면 악플이 막 달래잖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게 목사냐? 나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못된 목사들이 또 못된 스님들, 신부님들이 사기치는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가 여러 번 계속 이야기는 해왔어요. 근데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속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뭐 기독교는 사기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네임드들이 있잖아요. 정광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불교는 확실하게 모르겠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승이라고 있는데, 확실하게. 아, 자승이구나. 근데 잘 몰라. 사기를 찌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고 그 사람이 훌륭한 승련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일반적으로 잘 모른다. 그렇죠. 우린 잘 모르죠. 왜냐하면 TV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발언을 별로 안 하니깐. 걔야 권력에 야압하니깐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정도로 안 하고 뒤에서 노는 거니까. 그것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 천주교는 염수경, 추기경? 천주교는 범죄 기술도 발달했지만 은폐 기술도 발달했어요. 고수다. 대신교가 제일 하셨네요. 대신교는 뭐랄까. 왜냐하면 오더를 내리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꽁 잡는 게 매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튀어서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가 정광훈이잖아요. 정광훈이 같은 경우에 실은 뭐 워낙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빤스 내리면 내 송도 해가지고 빤스 목사로 떴다가 한기총 빈지털이를 해서 성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마치 지난 정권에서 그러면서 뜬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대중이 없어요. 한국 그 저기 개신교는 근데 이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고 나머지 이제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인데 이 프랜차이즈들이 제가 여태까지 느끼기에는 어떤 그 본점에 본사에서의 장악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몇몇 스님들 만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뭐 신부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중앙에 장악력이 있는 프랜차지도 있고 사실 그 각 지점에 그 자생력이 뛰어난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카도릭 같으면 교황청에서 이제 각국의 주교를 임명하기 때문에 장악력이 뛰어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막상 주교가 임명되면 자기 그 교구에서 권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교황청과 관계가 그렇게 아주 막 결정적이다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참 묘한 조직이에요. 카도릭은. 그래도 카톨릭은 뭐 파문 이런 거 할 수 있죠. 너 파문 이런 거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이 염수종 추기경 후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윤석열이 원래 성당 다녔어요. 세네 명 있죠. 안부르쇼라고. 그러면 지금 교회법적으로는 정순택 대주교가 우리 윤석열을 파문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불교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각자 본사 있고 이러는 거 같지만 오히려 완전히 장악돼 있죠. 근데 돈으로. 이제 천주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이 돈 관리가 뭐 이렇게 월급제로 해서 다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철저하게 이 총무원에서 돈을 관리해서 본부에도 나눠주고 본사에서도 또 총무원에 돈을 주고 이런 돈으로 완전히 통치가 되죠.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오히려 돈으로 통일된 조직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자승이가 또는 뭐 총무원이 중앙 조직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저를 장악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천주교는 그게 안 되고 우리나라 열 몇 개 있는 교구가 자기 지역 할당제로 지방자치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지방의 주교가 자기 교구의 행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뭐 추계형이나 대주교가 전주나 광주 제주에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건 행정구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인명권이 저쪽에 있으면 그런 거죠. 로마에 있어요. 아예 로마에 있습니까. 그런데 조계종은 총무원장이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철저하게 인명권자 말에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다르네요. 저는 그것도 이 그 지역의 이 그분들도 저는 우리 한국에서 하는 줄 알죠. 아 전혀 안 그래요. 우리나라 모든 주교는 100% 교황층에서 인명해요. 여기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인명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주교에서 높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추기경이잖아요. 아니요. 그걸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추기경과 주교는 경칭 명예적인 호칭에서만 차이가 있지만 권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추기경이 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교구 교구장은 자기 교구 지역 안에서 정권을 주고 있지만 다른 교구에는 1%의 발언권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염수정 한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예를 들어 교황층 가면 한국에 주교 여러 곳 있고 추기경 여러 곳 있으면 그냥 앞줄에 서는 것 뿐이지 권력상으로 선. 추기경은 몇 명이에요. 한국에 지금 한 사람이 있죠. 한 명이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교구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권력은 없어요. 쉽게 하면 군대로 말하면 예비역 장성이에요. 현역 사단장이 아니에요. 명예교수네. 그러면 주교는 몇 명이에요. 주교는 한 40명도 없죠. 오 많구나. 40명은 이제 지역마다. 그런데 은퇴 주교가 있고 현역 주교가 있고 예비역 주교가 있고 현역 주교가 있는데 예비역 주교는 왕년에 현역 주교였지만 지금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왕년에 장성이었다 이거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요. 일단은 그러면 40명이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토어가 돼 있는 거네요. 지역토어로 잡혀 있고. 예를 들면 광주 같으면 지금 은퇴한 대주교가 여러 명이에요. 윤공이 최창무 김희중 셋이 지금 예비역 주교에요. 임기는 얼마나. 증경총회장이네. 대제사장이네. 그다음에 현역은 이제 누구야 옥현진 대주교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주교가 네 명이지만 실권자는 딱 하나에요. 현역 옥현진. 3명은 그냥 왕년에 주교였지만 지금은 은퇴 교수죠 말하자면. 직방.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교황은 임기가 죽을 때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황은 본인 마음이니까. 옛날에 우리 베네딕도 16세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처럼 나 그만할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자기가 사임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기는 사망식까지. 중심인 거고. 보장이 돼 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면 안 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교황님도 언젠가 본인이 그만두겠다 할 수도 있고. 사실 작년 여름에 그만둘 거라는 예측이 아주 많았어요. 모든 거 다 자기가 그만둔다면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주교나 추기경은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는 분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를 요구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평생 보장된 거예요? 보장이라기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 수 있는데. 평생. 주교는 75세 되면 주교나 추기경은 의무적으로 사표를 내야 돼요. 75세. 기본 틀이. 그런데 그걸 구황청에서 사표를 받을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진석 추기경은 돌아가셨지만 81까지 서울교구장을 했어요. 그리고 염수정 추기경은 78세인가까지 했어요. 그걸 그만뒀고.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걸 이제 구황청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령 제한이 없는 셈이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교황청이 그렇게 지역의 주교까지 임명할 정도면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와 소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로마 교황청이 참 재미있는 조직이에요. 종교 조직이지만 국가예요. 바티칸 시국. 그래서 각 나라의 외교관을 파견해요. 우리나라에도 주한 교황청 대사가 있어요. 교황청 대사. 이분은 이제 종교인이지만 유교관으로 정치인 취급을 받죠. 그럼 현지 정보를 다 수집을 받아요. 여기 와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천주교 정보를 수집해서 교황청으로 보고하는 말하자면 국정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해요. 다. 권력이 세네요 그럼. 이렇게 주교들의 동향을 철저히 감시하죠. 그 임명은 누가 합니까? 교황청에서.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현지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네. 감시 체제. 재미있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솔직히 너무 시스템이 빠르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 조직이나 이런 거. 그렇죠. 안에서는 신도들은 알지 몰라도 밖에서는 알기가 힘드니까. 네. 특히 천주교 조직은 어지간한 전문가도 속내를 잘 모를 정도예요. 넷플릭스에 그 영화 하나 있거든요. 두 교황인가. 두 교황. 좋은 영화예요.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교황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명이 그걸 봤는데 되게 정치적인 현실이 그 안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그렇구나. 그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100% 팩트에 근거한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로마 카드리키 두 노선의 대표자가 그 갈등과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카드리키가 이끌고 나가는가 하는 걸 재미있게 꾸려놓은 그 픽션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이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가 갖고 있는 사기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뭐 그것도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한데 그 개별 성직자들이 사기 치는 거 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기 좀 쉬울 것 같긴 해요. 개별 성직자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사기를 처먹는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당한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신 것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양상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봐요. 하나는 회유 하나는 협박 채찍 당근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누가 목사가 뒤에서 그거를 그 아주 교묘하게 혹은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 예를 들면 회유 뭐 이거잖아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뭐 만사용통한다 반면에 협박은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면 죄 죄인이기만 하냐고 우리가 그러면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을 해야 하고 교회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협박 교회 주일날 한 번 빠질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주일에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천국 가는 계단에 계단에 사다리 하나가 빠지는 거라잖아요. 그런 방식의 협박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목사가 사귀시는 게 아니라 교리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아니야.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유하면 유성년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종교의 끝은 자유함일 수 있어요. 불교도 해탈이고 기독교는 구원이고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구원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신앙을 갖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자유함 이것이 저는 자유함의 대상이 한 세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제일 심각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죽음. 그리고 두 번째가 죄로부터의 죄로부터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강조하는 게 죄니까 그리고 자기 한계도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 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함 저는 교회가 이거를 말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진짜 교회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인데 그거는 쏙 빼놓고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교회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돼. 그러니까 마치 월요일 빼고 월요일은 월요일 빼고 주일 화수 먹 금토 다 교회에서 살게 만들어요. 월요일은 왜 빼는지 아세요? 목사가 쉬어야 되니까. 목사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 나머지는 다 교회에 뺑뺑 돌려요 쉽게 말해서 대형께 봐봐. 근데 어때요? 저는 그 점에서는 우리 최 감독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회의와 협박이라는 어떤 구도는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개별 어떤 목사가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협박과 회의하지만 또 크게 본다면 원죄라는 죄의식을 또 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구원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고 그걸 믿지 않으면 너는 안 돼. 이런 회의와 협박 구도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개시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회의와 협박이 종교의 개신교의 메커니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보면 근데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구도 자체 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회의와 협박이라는 구도를 인정한다면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인정한다? 원죄를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원죄를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리도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개신교 안에도 개신교는 주로 아니 개신교 안에는 거의 없는데 아무튼 범 기독교 안으로 보면 유대교 같은 건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원죄를 인정한다고 한들 그것이 저는 바른 해석으로는 그것이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 뜻을 목사들이 왜곡을 해서 그것을 협박하는 도구로 삼는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죄 문제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목사님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제 원죄 교리를 정확히 모르는 시청자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 성당에서 말하는 원죄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맨 처음 인간이 지은 죄 원래 죄를 말하고 두 번째는 앞사람이 지은 죄를 뒷사람이 물려받는 의미의 원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치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맨 처음 인간이 지은 죄가 있다는 건 특별히 우리가 반발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앞선 세대의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만일 물려받으면 마치 연자죄처럼 내가 왜 받지? 내가 내 아버지 할아버지 죄를 마치 DNA처럼 혈액액처럼 또 빛처럼 강제로 받는단 말이에요. 부당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후자의 의미의 원죄는 아구스트누스라는 신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그 원죄는 예수도 바울도 몰랐던 죄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종파가 있고 없는 종파가 있는데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달에서 내려온다는 그 교리를 만든 원인은 뭐냐면 사람은 서로 내가 지은 죄로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전달 방식이 트린티 공유에서 카도리그에서는 마치 출산을 통해서 그 죄가 선대의 죄가 후대로 전달되는 것처럼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시대 자연과 그 방식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원죄를 전달하는 방식이 출산이면 성관계는 나쁜 짓이다 이거예요. 왜? 죄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성관계가 나쁘다부터 이렇게 파생됐고 또 마치 죄가 부당하게 연결될처럼 그런데 지금 같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든 내가 담배를 피우면 옆사람에게 담배 냄새를 주듯이 어떻게든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옆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출산 방식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이것 자체는 예수도 바울도 몰랐던 이야기니까 후대에 나온 개념이 많이 아니 아니 그런데 원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원죄가 이미 더 물을 거 없다고 전제했을 때 원죄라는 죄가 있고 그것에 대한 협박과 회유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이 틀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원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첫 번째 원죄 구도 자체가 일종의 협박과 회유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말하고자 딱 두 개의 요약은 하나는 모든 인간은 각자 죄를 짓고 있다. 처음 인간부터 나까지 두 번째는 죄라는 건 내가 지은 건 남이 지었건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원래 말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이게 궁금한 게 죄라고 우리가 규정 짓는 것 자체의 기준이 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죄 예수님도 몰랐던 죄라고 하는 거는 후대의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그런데 그러면 인간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 사회를 이루고 사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동물이란 말이에요. 보는 대로 행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성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데 뭐를 죄라고 규정을 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를 저는 되게 고민을 혼자 많이 해봤는데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손악과를 따고 온 게 죄가 되지? 아 그건 그냥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팩트가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죠. 예를 들면 악의 세력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죄라고 한다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오리지널 신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의미가 결국은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후대 해석 같고요. 연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럼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는 원죄는 하나님을 믿어도 없어지지도 않고 똑같이 살아도 절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죄가 어디에서 왔느냐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뭐냐는 건 이 죄라는 단어들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뭔가 좀 미안한 게 있다. 동료 인간에게 내가 뭔가 악행을 했다. 그런 뜻으로 하도 좀 대충은 좀 될 것 같고 죄가 어디에서 왔냐는 사실은 죄가 우리가 기계라면 로버트라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100% 조정하는 기계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악이 어디서 왔느냐 또 물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죠. 계속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수는 죄가 어디서 왔냐 악이 어디서 왔냐를 설명한 일이 없어요. 뭐 했느냐 죄를 없애고 악을 없애는데 참여하고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죄가 어디서 왔고 악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 예수는 한 번도 논문에서 말한 일도 없고 설명한 일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회유와 협박을 전제로 해서 얘기 되는 거니까 그러면 회유하고 협박할 때 근거가 뭐냐라는 얘기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그 전제 회유와 협박이 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는 뭐냐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라서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수가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걸 예수에게는 그 범주를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지금 신학적인 해석이 저는 뭐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창세계에 나오는 원제를 그냥 제가 객관적인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보이냐면 뭔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선악과 같았던 것 같은 뭐를 근데 이 아담과 하하가 했어. 했는데 저게 왜 죄가 될까 단순히 하지 말라고 해서 죄가 될까 그럼 얘네들이 이걸 먹은 행위가 아니고 먹고 난 이후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선악과 먹고 둘이 서로 벗은 이성이란 걸 깨달았잖아요. 이성이란 걸 깨닫고 몸을 가리고 그리고 했던 게 자기들이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번식해서? 네. 번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만든 목적도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나 이 정도 만들 수 있는 능력자 라고 하고 니들은 나를 칭송해 라고 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내가 컨트롤 바깥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내쳐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 뱀 이야기 이런 건 팩트는 아니에요. 실제 일어난 사건도 아니에요. 상징적 희망이 이것은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에게 원인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란 옛날 페르시아 지방에 떠드는 이야기를 수록해가지고 그걸 빗대가지고 죄는 우리 인간적의 원인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되는 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둘을 일단 전제해야 모든 게 형성되는 이야기 스토리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소위 말하는 보금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금주의의 제대로 된 정통입니다. 이상한 보금주의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전제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뭐였냐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과일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될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니까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은 금치산자였나 선로악도 모르고 이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에 표현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이것을 죄로 보기 때문에 보금주의 안에서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되게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있어요. 윌시미스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어떤 이제 박사가 나중에 뭐 처음에 죽고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개발된 AI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그 로봇이 그 다른 로봇들을 데리고 엑소더스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똑같이 닮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는 쟤는 설거지하는 로봇이야. 쟤는 망가질 때까지 설거지만 해야 돼. 얘는 서빙하는 로봇이면 얘는 서빙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로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설거지하는 로봇이 갑자기 뭐 나와가지고 사람을 패고 다닌다든지 자율적 자율성을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그죠 버그 시스템상에 오류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오류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버그가 난 거야. 난 저 이 용도로 만든 게 아닌데 왜 얘네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버그가 났으니까 너네 나가. 이건 더 이상 내가 용납 못해.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스스로 더 이상 내가 프로그래밍 하지 않은 그 손까지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갈비표 빼가지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 컨트롤이 미쳤는데 얘네 둘이 만든 건 내가 관여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로봇을 보는 관점 우리가 곧 그걸 느끼게 될 거 같아요.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 똑같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성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 로봇은 정해놓았잖아요. 이것만 해라고 규정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성의 회복을 전제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에 초점이 있지만 실은 그거는 일부야. 하나야. 모든 건 다 하게 했어. 그러니까 창조주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신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 그래도 네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가 선악과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최 감독님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밖에서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기독교 틀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자기 모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것을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본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노장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그렇고 거기에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명령을 어기거나 관계의 어떤 단절 자율적인 거 이 자체가 다 그 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제죠. 그게 전제. 전제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저거 자체가 스스로 모순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사랑해요. 인간을. 저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로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그대로 유지가 되길 바랬던 것 뿐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해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지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 봐요. 권력이 지워지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행복할까 지는 행복할 수 있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뭐 다시 곤복이 등장해가지고 머리를 깨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삶 자체가 절제되어 있는 무엇인가는 필요한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끼리 조정할 문제지. 다음 얘기고 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에서 갑자기 성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점에서는 최 감독님이 공감합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 말하는데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그걸 내치잖아요. 그렇죠. 관계를 단절시킨 게 누구예요.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럼 고치거나 타일을 낼 생각 안 하고 야 너 꺼져 이놈아 내팽개 치는 그런 무자비한 폭력 이거는 그게 진짜 원죄라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원죄가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때 예수님이 어때요. 아 자기가 미안했구나. 그렇지. 자기가 미안해서 미안해서 야 미안해 사과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걸 경험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내친 인간이 걷었던 고통을 모두 해서 예수님이 이 잔을 거둬달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만든 다음에 그래도 진리 안에서 저는 가겠습니다.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아 저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저는 괜찮은데요. 괜찮죠. 저는 또 하나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존재인가 에 대한 전제 그런 물음 제가 한 번은 한 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진짜 모르겠어요. 한 10년 10년 가까이 안 된 것 같아요. 신 나도 혹시 나도 나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니고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젖어 있었으니까 나도 혹시 그런 뭔가 이렇게 강요 강요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뭔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목사 이미 되고 나서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하면 야 이거는 신성모덕이야 해서 큰일 날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대가리 컸으니까 그리고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진짜 하다가 마지막에 딱 멈췄던 건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할까 그러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거 같지가 내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무 일부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이명박 이명박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에 들어갔던 분 한 분 계세요. 그분 목사님이었는데 그 양반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거 있더라고 그 양반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돌아가는 일에 5% 밖에 안 나온다는 거에요. 50%도 아니고 5% 네. 5%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외에 아무튼 형의상학적이든 무엇이든 내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근거가 있을까 여기에서 멈췄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판단을 못하겠다 근데 왜 완전한 근거를 가져야 되죠 판단하려면요 불완전할 자기를 그런 불완전한 판단도 인정하고 열려있으면 되죠 이건 불완전하지만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불안하잖아 확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래 오늘 종교 사기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종교 사기꾼들은 법률 사기꾼도 있고 온갖 장사치 사기꾼도 있고 온갖 사기꾼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종교 사기꾼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근본적 사기성 정확히 근본적으로 사기를 예포하고 있다라고 믿고 지금 목사님 말씀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알려져 있지 않은 모습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건 하나님을 수용하느냐 아니라 별도잖아요 수용해도 모르는 거고 해도 안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내 성격이 좀 완벽주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결정을 하려면 나는 내가 알고나 해서 결정을 해야지 모른 상태에서 결정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모르죠 당연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안 할 거지 내가 안 믿고 갔을 때 하나님이 있어버리면 나는 망하는 거고 차라리 그냥 믿고 가서 없더라도 내 손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거론적으로 믿는 게 차라리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있는지 뭔지 모르는 마당에 나는 그 모험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얘기하셨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딱 뭐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상 네 인상 아상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한다는 게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건 또 뭐냐 진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게 저는 진리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갖고 사상이란 것 자체도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란 말이에요 선입견들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떨 것이다 뭐 네 이렇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선입견들에서 벗어나는 게 네가 정말 이 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뭘 위해서 돌아가고 하는 거를 네 스스로 느껴봐라 하는 게 저는 그게 진리라고 그 길을 알려준 게 진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된 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선입견이나 어떤 사상적 기반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맞아요 제휴라고 느끼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왜 기독교는 그 방식을 하나님은 믿는 걸로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거는 내 성찰을 높이려 한 건데 끊임없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사기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의 전제이고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 안에 이성과 사고와 합리성은 필요 없냐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은 적어도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뇌를 교회에 오면 뇌를 집에다 보관하고 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야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계속 계속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했으면 내가 생각을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금방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혹시 안 믿는 내가 부인하고 이런 거 안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 믿는 게 우선이에요 응 아니면 내가 정말 진리의 길을 찾아서 자유로워 지는 게 우선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철학적인 주제잖아요 중세때 네 두 개 다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최 감독님의 길과 우리 양 목사님의 길을 제가 비유를 들고 싶어요 괜찮죠 네 우리 양 목사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두려운 거고 그렇죠 우리 최 감독님은 없다고 열심히 정의롭게 살았는데 막상 딱 돌아가시고 나 있어버리면 이제 좀 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길 사이에 만일 두 분이 하느님이 있든 없든 어떤 쪽으로 도박을 했던 것 간에 정말 일생을 사랑과 정의와 선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막판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이제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일단 둘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만일 반대로 우리 두 분의 도박과 다른 식으로 나는 하느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개판으로 살았어요 또 나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판으로 살았으면 이 두 사람도 끄트머리 운명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기독교가 왜 사기가 아닌데 사기로 되느냐 단순한 개별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인격화된 이 인물을 부각시키고 그걸 우선에 둘 때 사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무속에서도 뭐 최영장군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믿고 행하는 근데 거기서 뭐 아 뭐 잘 살아라 남 돕고 살아라 했을 적에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한 것처럼 기류 진료 생명 사랑이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먼저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인격화된 형태로 제시됐다고 바라보고 오히려 강조해야 될 것은 기류 진료 생명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이게 뭐 주류건 뭐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화된 걸 막 강조하니깐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더 막 중요하게 여기면서 진짜 이 각종 다양한 개별적인 사기꾼이 파생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만들어 줬어요 사실 이 기독교의 진정한 어떤 힘은 이 예수님이 기류 진료 생명이자 사랑을 이식기 때문에 이게 힘이 있는 건데 그게 본질이고 다리인데 손가락 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바로만 잡으면 기독교야말로 너무나 훌륭한 저도 공감하는 게 하나님이란 대상을 너무 대상화하고 인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적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룰이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나 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머리가 허허게 생겨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 우리가 지금 모든 진리를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자연현상조차도 파악을 다 못하는데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뭐가 있긴 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또 이제 근원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두 분의 말씀에는 진짜 이 부분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그 핵심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 너무 지나치게 인격화시켜서 마치 복을 주고 뭐 아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 또 연결돼요 뭐냐면 내가 다 알 수 있을까 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 영역을 내가 만일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이 안 될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근 소장님이 지금 하나님이 요즘 계속 게으르고 무능한 것 같다고 그러시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더 큰 어떤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뭔가 더 큰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실제 그러실 거라고 저는 목사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모르기 때문에 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한국교회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말하지 않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시켜 버려 그렇게 어떤 전지전능하건 뭐 정말 무한한 사랑이건 그걸 인격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순간 그리스로마 신화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똑같이 신들이 나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그리스로마 신화나 단지 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그 전지전화 신이 나와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신화예요 근데 그래도 왜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에 그걸 받더냐면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 신들은 그냥 인간의 어떤 정념이나 모든 걸 대변하지만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근원으로서의 그 신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으로서의 생명 진리로서의 이 점이 부각되지 않고 단순히 힘센 신 전지전화 다 아는 신 우리를 만들어준 신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는 스스로 기독교를 그리스로마 신화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그 초월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몰라요 저는 불교나 기독교나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은 제가 말하는 거하고 일맥 상통한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런데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이렇게 가버리면 사람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정말로 받아들여가지고 상통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고민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게 답이야 이 사람 이 사람 똑똑하잖아 이 사람 믿어 이 사람 찍어주면 돼 그래야 쉬워요 네 그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회학적으로 인간 자체를 어떤 그룹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어떤 상징을 만들고 대상화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쉽게 통설이 통기가 가능하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2세기인가 3세기 때 정확한 나라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동네 어느 국가에 불교가 들어간 거예요 불교가 굉장히 융성을 했어 인기가 좋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 불교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상이 없는 거야 그 전까지 얘네들 종교에서는 항상 스태츄가 있는 거야 뭔가 상징이 있는 거야 근데 불교에는 상징이 그때까지 없었대요 두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게 한 한 200년 300년 후에 누군가 불상을 발명을 한 거야 그 후로 더 융성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불교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종교의 상품화 부처님이 아니야 부처님 믿어라 보사를 믿어라 이런 게 아닌데 불구하고 그게 있으니까 하나의 수단으로써 사람들이 더 융성을 하게 됐다 네 방편이죠 나도 똑같은 거 아닌가 나도 범인이 된다니까 나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알아 왠지 목에 이렇게 십자가 하나 달고 있으면 내가 뭔가 종교도 상품화를 해야 훨씬 더 잘 팔린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어 난 근데 대형교회 같은 거 보면 특히 오정현이나 이런 사랑의 교회 보면 엄청 잘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거를 종교로 상품으로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는 거죠 그럼 원래 이게 수단인데 종교를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거의 목적화돼서 개인의 그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바닥에 목표가 뭐냐 돈이거든 돈 내놔라 이거거든 근데 우리 교수님과 감독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좋은 방안이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손가락을 안 보고 달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 세 분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결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열어줬다는 거 보여줬다는 거 있거든 이건 한자로 계시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쓰죠 우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지 않고 있다는 걸 구약성사가 알려줬다면 신약성서는 그 있다는 하나님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 곁에 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찾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가 한 말과 행동의 주제가 뭐냐는 알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음은 부자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은 십자가를 제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음 부자된다는 건 정말 악마의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우리 조용기 목사가 예수 믿음 부자된다 이게 완전 사기꾼이에요 이건 한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종교가 개발할 수 있는 최대의 사기가 일어요 예수 믿음 부자된다 그때 당시에 개발 논리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 논리가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있었죠 처음 종교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논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못 가르쳤어요 거대한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개념 자체에서 파생된 게 나만 믿어라 하는 여러 놈들이 나오고 그 논리에 바탕을 깔아주는 게 지금 기독교가 하는 거 불교가 하는 게 다 똑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정치판에서 똑같잖아요 저는 저희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하다 보면 더 탐사 기자들을 영웅시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뒤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잘못된 길로 저희가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인정하고 경계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우리 더 탐사가 혹시 시민들이 원하는 뜻을 배신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셋이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적하고 말아주니까 최 감독님의 말씀의 본질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다 알아야 된다든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다만 열려있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뭘 하지만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고 이것은 또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굳이 다른 뭐를 끌어들일 필요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최근에 이제 정리했던 우리 장소 정리하고 소장님 와보셨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한다 최고라고 계속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내가 한번은 진짜 설교할 때 그랬어요 저를 지옥에 보내고 싶으시거든 계속 그러시라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얘기하시라고 나는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한국 교회 문제는 우리가 다르다고 다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해 모였지만 계속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그거 똑같아진다고 본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후회를 했어 본전 생각이 나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 장사가 안 돼 이게 이렇게 돼요 불교에서는 그러거든요 칭찬해도 흔들리지 말고 비난해도 흔들지 마라 전거 아주 공감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고승이라는 놈이 있다 해도 아마 좋다 그건 또 지 눈에 안 보기 이상하다고 해서 막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중생의 고통의 문제에서 바라바라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읽은 신학 성경 중에 한 구절은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까이 갈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비유적이든 뭐 어쨌든 간에 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께 가는 거는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 방식은 내가 예수님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또 하죠 그런 말을 써 놓으니까 소스를 제공하셨다 써 놓으니까 목사가 충분히 나도 이용해 먹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도 그럼 나로 말미암하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게 바로 기류, 진류, 생명, 사랑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 진리, 생명, 사랑으로 내가 보험받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격화된 예수님이라는 형태로 딱 해석을 막 해버리면 그야말로 잡신 믿는 거나 똑같아지는 거죠 신학 믿는 거 처음부터 말을 제대로 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니네가 살지 않으면 너희 진리에 가깝게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 근데 그렇게 말한 데도 있어 있으니까 자 이제 성경은 성경은 어떤 문제냐면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자 정광훈이도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나 완전 거꾸로 해석하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방식의 그런 구절로 말한 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딱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한 데가 나와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에 종교에 기초한 모든 행위들은 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가 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야 사랑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인격화시켜버리니까 하나님은 되게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를 인간을 다 사랑하고 구보살피는 분이야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하면 인격화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말과 행동을 연구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맞습니다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예수의 말과 행동을 연구하면 구름 잡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확실히 할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하면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은 종교가 사기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기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랑의 실천 생명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힘든 것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지적하는 이 문제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카톨릭이잖아요 이 원제를 갖고 있는 게 카톨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계급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처음부터 카톨릭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났다고 해도 똑같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이 하나님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거 저 대단한 하나님을 모시는 게 교황이고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쫙 신분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이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왕꽃보다 위에 있었던 게 이 성직자의 권위였잖아요 중세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세니까 난 하나님 바로 밑에 직속인데 왕은 네 한참 미치지 이 개념이 중세까지 유지가 됐던 거고 저번에 이제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신부들끼리 모였는데 매년 차에 얘기하지 마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지금 아니 그거는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이제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온 이 제도는 이미 이게 뭐 천 년 정도 되고 물론 뭐 좀 변했지만 기본 틀은 천 년 뭐 이천년 뭐 불교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라는 이유는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인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황당하게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종교가 앞으로 희망을 갖기 위해서 변화하는 다음 시대에 종교는 이 지금 몇백년 들고 내려온 이 제도를 진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도리교회가 겨우 2000년이잖아요 조직이 2000년이면 우리 인생에 보면 뭐 한 200배 정도 되는 좀 또는 뭐 하여튼 좀 오래된 조직 같지만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인간이란 생명이 또 출현한 거에 비하면 바로 엊그저께도 아니고 바로 한 5분 전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앞으로 100년 안에 끝장날 수도 있고 뭐 더 빨리 끝장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카도리교회 역사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될 일이고 카도리교회가 생길 때는 이상하게 그때가 전제주의 왕정치가 있을 때라 그걸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임시조직이 이렇게 된 거지 계속 앞으로 고칠 거예요 고쳐 나가야 되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전 세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애들이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세계를 재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게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상식이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왜 원주민들이나 이렇게 일부 원시적인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추장이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권위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해병대역에 아까 전 얘기하면서 해병대역에 잠깐 했지만 그 권위라는 게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한현미하고 조금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로 권위가 생성이 되고 그 권위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가 인간이 원래 살아가는 좋은 모습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방식으로 끌고 온 게 기독교적인 세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공감하고요 그게 기독교적인 게 주류라서 그렇지만 사실 모든 제도화된 종교가 그 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초월적인 자신의 어떤 근원의 원수적 생명력에 대해서는 인류가 있었을 때 늘 온 건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들은 그런 어떤 마을의 치유자요 상담자 역할로서 샤머니즘이 오히려 이런 제도화된 종교가 훨씬 인류와 함께 해왔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점을 들여다볼 때 기성 종교들이 좀 더 이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호를 열고 정말 이 진정한 생명 우리의 근원 이것을 복원하는 데 나서지 않는 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형태로 계속 인류를 오히려 억압하는 형태로 작동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교만이 아니에요 또 종교에 그치지 않아요 감독님 얘기했잖아요 더탐사가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에 몽국을 내놓고 있는 분들이 계셔 나쁜 거라고 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새로운 교주가 나타났는데 누구냐면 유튜버야 유튜버가 거의 교주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우리 감독님은 이렇게 멀쩡한 그리고 훌륭한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우리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교주가 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엉뚱한 데 가서 공격하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심성 자체가 자신의 권위를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심성이 있어서 종교는 종교대로 다른 것은 다 다른 것대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거 이상해 저거 잘못됐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당연시하게 만들어준 게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는 원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가진 원제도 있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고쳐가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 인류에게 준 아름다운 진리가 있어요 희생하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 이거예요 그걸 예수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미국 대통령 또 돈이 많은 사람 또 권력자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것 같지만 예수가 가르쳐준 눈으로 보면 희생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 호지민 최개바라 그리고 지금 촛불집회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아스팔트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인류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그냥 산다면 아까 해병대에서 맨 먼저 가서 희생하는 사람처럼 우리 각 종교에서 희생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 훌륭한 스님, 목사, 신부님들처럼 그냥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 우리가 비록 겉으로는 미미할지 몰라도 정말로 세상을 우리가 밝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맥락에 따라서는 희생해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와 내가 함께 잘 살아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희생하기보단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 너를 희생해서 남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보다는 그 취지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맥락에서 필요하면 희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생하는 게 최고라면 나를 위해서 최 감독님이 희생하고 내가 또 양목사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속 희생하면 나중에 남는 건 딱 한 명이잖아요 다 희생자가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제 해석입니다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것 정말 소외되거나 힘들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라는 실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희생도 필요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상황에 따라도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너와 내가 정말 함께 잘 살면 굳이 희생자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희생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지금 말한 대로 내 옷을 내 몸과 사랑할 수 있는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 저는 이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다시 번역하고 싶어요 우리 앞에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꽃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딱 질문이 이거예요 나 같으면 가시밭길을 걷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이 내가 가시밭길을 걸었으니까 당신은 그 덕분에 꽃길을 가시오 그럴 마음으로 나는 가시밭길을 가겠다 이게 예수가 말한 길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고 너와 내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다라는 네